ㄷㄷㅇ ㄷㄷ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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늑대 찾았다 어? 늑대다 늑대야 어? 이거 먹을래? 어 야 미안하다 야! 내가 클릭을 잘못했다! 실수였다! 긴드리기 클릭할랬는데 잘못 클릭했다! 한 번 봐주면 안되냐! 너봐 야! 늑대는 야 잘못했다! 어 렉 걸린다 서버 나가 들어올게요 잘못했다 다른 늑대 없냐 길들이기 버튼 누르려고 했는데 잘못 눌렀어요 클릭 잘못했어 아 집에 인첸트할 청금속도 제가 두고 왔어요? 내가 청금속도 없다고? 내려가자 아 청금속도 없어? 내려가야 되는 이유가 있네 인첸트할 청금속도 없네 내려가야 되는 이유가 생겼다 이거 여러분 여러분 피는 정착하지 마세요 피는 정착하고 살다가 어디 가고 싶잖아? 그러면 그냥 필요한 건 다 챙겨가 어쩔 수가 없다 피는 정착할 생각을 하면 안되겠다 내려갑시다 피는 정착하지 말고 그냥 다 가지고 가 테이블 두고 가면 안되 왜 이렇게 미련 남냐 이 앞을 본 것 같애 나 지금 미련 미련 쩔어 어? 늑이다 늑에서 슬라임볼 같은 거나 여기가 아닙니다 땅굴로 내려갈게요 늑이 늑이 나왔다는 건 확실해 여기가 아니야 나는 피하면서 늑을 찾아본 적이 없어 확실합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 땅굴 찾았다 오케이 내려갑시다 나리도 바꾸고 어 얘들아 너네 그 있잖아 내가 양털 내가 나중에 자야되거든 그래서 양털 좀 가져갈게 아 야 미안하다 손가락이 좀 미끄러져서 그래 아 자꾸 내가 클릭하고 싶지 않은데가 클릭돼 미안 손가락이 자꾸 미끄러지네 오 여기 한 번에 수쏙 많이 내려가준다 좋아좋아 오 이정도만 내려와서 충분하지 자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서 인첸트 할 것도 다시 구하고 할게요 다이아 필요없다 청금속이랑 용암만 줘라 다이아는 필요가 없다 청금속이랑 용암만 주면 만족하고 잘 살게 진짜야 진짜야 진짜로 청금속이랑 용암만 줘 대신 용암 하라면 안된다 많이 줘야된다 이거를 사브로 사브로 갈아 끼고 갑싹 아 왜 흙이 많이 나와 어? 흙 근처에서 다이아있다 그런얘기 옛날에 있었는데 좀 여러가지 썰이 있어요 레드스톤 근처에 다이아가 있다 뭐 흙 근처에 다이아가 있다 여러가지 썰이 있어 갑자기 흙이 나오면 그 흙 흙을 다 파면 다이아가 있는 경우가 있다 막 그런 썰이 있거든 아 아까 레드스톤 캐었을때 청금속도 캐쓰면 이런일은 없었을텐데 그치 레드스톤아 아니 오씨 깜짝아 아 깜짝아 깜짝 놀랬어 이 앞이 그거다 앞이 동굴이야 동굴 여기도 협곡이 있겠지? 동굴에 가면 옵시디언도 물론 많이 보이지만 청금속도 많이 보이거든요 청금속도 보통 있어 원래 협곡이 되게 많은데 협곡이 되게 많은 편이긴 하거든요 협곡에 원래 협곡에 청금속이 많긴 한데 협곡까지 찾는건 무리가 있는거 같으니까 피에도 협곡있죠 그냥 내가 보기엔 야생 자체를 피씨에 있는 야생 자체도 옮긴거 같애 여기로 해주고 오케이 없다 어 청금속 발견했다 굿 잠깐만요 어 여기 옹암 괜찮다 여기 옹암 캐야겠다 아마 여기 옹암은 안이여 말거야 버릴것 좀 버리고 자갈 버리면 안되고 아 나무가 별로 없긴하다 뭐 어쩔 수 없겠지 이거랑 가뭄디 씨앗 오케이 버립시다 나침반 좀 버려요 나침반 좀 버려요 그럴까? 우리 나침반 버릴까? 이 모든게 나침반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게 나침반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 모든게 나침반 때문에 벌어진 일거든 거짓말이 아니라 이 모든게 나침반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아 근데 약간 솔직히 약간 긴가민가 하긴 했어 다들 확신을 할 수가 없었어 다들 채팅해서 안될텐데 아 되나? 막 그런 긴가민가였어 다들 다들 확신이 안된다고 없어서 안될걸요? 아 아마 안될텐데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안되요가 거의 없었어요 아 겁나 탄다 내꺼 혹시 이제 다 태웠어? 그쵸 다들 다들 확신이 없었어 여기도 아직도 용암이 있네 용암이 왜이렇게 많아 용암이 몇칸이나 있는거야 지금 저거 거의 한 다섯개 태운거 같고 있네 용암이 용암이 다섯개 태운거 같애 용암이 다섯개 태운거 같애 제 물은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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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물 저기 제 물은 어디갔죠? 저기요? 제 물이요 여기서 용암이 나올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물이 이렇게 돌이 되는 경우도 있구나 신기하네 처음 알았어 저거 마인크리프트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우와 처음 알았어 으악 으악 개웃기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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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옵시디언님이 많이 만들어놔서 많이 만들어놔서 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면되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자꾸 일어나네 야 나 지금 끔찍한 생각든거 알아? 지금 끔찍한 생각이 뭐가 든지 알아요? 나 지옥에서 지옥문 만들고 지옥 탐허보고 집에 어떻게 오냐 다시 지옥문으로 우리 옵시디언 제가 약간 저의 설득을 들어보실래요? 저의 설득으로 옵시디언이 옵시디언이 옵시디언 있잖아요 옵시디언을 옵시디언을 20개 캐갈까? 옵시디언을 좀만 시간 투자해서 옵시디언을 20개를 캐가가지고 아니 24개를 캐가가지고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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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시 보라 생각하지 말고 나갈때 또 옵시디언으로 나가자 괜찮죠 여러분 나갈때 또 옵시디언으로 나가자 되돌아가지도 않고 아 지금 들어가서 들어간거 캐자 들어간거 캐도 되거든? 들어가고나서 캐자 위험하게 캐지말고 들어가고나서 캐자 지금 석탄이랑 철이랑 좀 캔다음에 옵 여기서 인첸트한 다음에 들어가자 어 괜찮네 좋아좋아 그렇게하면 완전 다른 곳에서 될거거든요 괜찮네 괜찮네 석탄 캐고 어 지금 철을 좀 구워놔야겠죠? 지금 있는 철을 내가 화로가 있나? 옛날 옛적에 만든 화로가 너무 옛날 옛적인가 없네 아 나 나무 없는데 아니야 나무가 필요할까? 흐흫 나무가 많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제가 나무가 없는데 나무가 별로 없거든요? 나무가 많이 필요할까? 나무가 많이 필요할지 모르겠네 나무가 없어도 되겠지 나무가 없어도 돼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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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도 돼 도박 위험한 도박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재밌을 것 같네요 철 굽고 철을 다시 굽는 이유는 어 제 옷 내구도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이렇게 이런거였나? 거의 다 약간 반 이상 깎였거든요? 인첸트도 하는 겸 새로 맞추기 위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나무는 쓸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안 만들고 검에도 인첸트를 좀 해보고 해보면 되겠죠 여기도 레벨 1 바르는게 갑옷에 1 바르는게 제일 낫나? 그 PC버전에서는 1발라서 보호 띄우는게 제일 낫거든요 보통 여기서 남은 시간동안 그쵸 철이나 캐자 내가 설마 여기서도 길을 잃겠습니까? 딸랑 여긴데 아! 고기도 굽자! 고기 굽자 고기 맞어 나 고기 좀 있는데 고기 안 구웠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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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로가 어딨죠? 화로 오 여기 석탄블럭도 있네? 아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또 불편하게 느껴진다 어디가 어딨는지 모르겠어 아 야 나 침반 아직도 갖고있냐? 버려 해비 나 침반 아직도 갖고있어? 자갈 자갈로 그리고 이쪽꺼 이렇게 됐어 이걸로 부시돌 만들겁니다 어 지금 일곱개 째 일곱개 일곱개 여러분 두개 남았습니다 두개 두개만 설치하고 해보죠 두개만 설치하면서 야 피는 이게 낫겠다 그 일일이 하나씩 설치하면서 하는게 낫겠다 설치하고 부시고 설치하고 부시고가 날 것 같아 아닌가? 뭐 불편한거 같기도 하고 라이터도 만들어야되요 아 라이터를 만들것까지 열개가 필요하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남으면 되는거죠? 마지막 하나 언제 나오냐 좀 나와라 나왔다 좋아 여기다가 필요없는템들을 버립니다 필요없는게 일단 자갈 버리고 없어 나중에 철골렘도 만들어야되서 호박을 가져가야되거든요 썩은고기 썩은고기 머리라고 썩은고기 에이 책이라그러면 어떻게 해 책은 인첸트할때 필요한데 자 일단 인첸트 테이블도 만들게요 지금 다이어가 몇개나 있는거지? 이게 인첸트 테이블이 옛날에는 무슨 돌 분쇄기 그게 필요하다고 그랬나? 그랬는데 그 돌 분쇄기가 모바일 버전에만 있는거였는데 사라졌대요 여러분 돌 분쇄기라는게 사라졌다고 하더라구? 어... 다이아 다섯개 있네? 다이아 곡괭이 하나 더 만들까? 자 검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청금석을 넣고 이거 원래 확 아 여기 보인다 날카로움 1 이렇게 보여주거든 어 보여주네 보여주네 여기서도 보여주는구나 그럼 이게 무조건 날카로움 1이 뜨는데 다른것도 더 붙는걸 내고있어요 운이 좋으면 일단 날카로움 1만 떴네요 돌 분쇄기 돌 분쇄기 지금은 만들 수 없대요 그.. 뭐지? 정보 봤는데 지금은 더이상 만들 수 없고 그리고 뭐지? 깻모에서만 보인다고 하더라구요 내부송 내부송 토요일 1 오케이 곡괭이야 더 만들고 스읍 아 뭔가 후회된다 곡괭이 만드지 말걸 그랬나? 털공 만들걸 그랬나? 원래 네더렉은 어느거로 하든가는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털갓바도 싹 다 맞춥니다 하나 둘 셋 네개 필요없는 섬로감 있었네 섬로감 버리고 섬로감 버리고 일단 이 돌도 잠깐 버려요 돌좀 더 안켜도 되겠지? 필요하면 거기는 내돌을 캐면 되니까 자 인체탑니다 멍거월부터 보호일 화해물 아 너무한다 아 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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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갈킬은 뭐야? 바다에서 빠르게 걸릴 수 있는거야? 아 저기요 저 보호요 보호는 안되나요? 아니 보호가 하나도 없어 어떻게든게 이게 계속 유지되거든요? 스읍 레벨이 좀 충분하니까 레벨 그래도 좀 괜찮거든 책장을 하나만 만들자 어 나무가 안되나? 앗 이거 캐면 나무개수 된다 이거 캐면 나무개수 돼 나무개수가 안되뻔는데 이거 캐가지고 됐어 아 뭔가 슬프다 자 책장 여깄다 책장 하나 오케이 색장 설치했다 야 어라? 책장 설치했다고 책장 설치했다니까? 야! 책장 설치했다고 나 책장 설치했어 하 하 흐흐흫 흐흫 믿을 수 없구만 불명이 나름 책장을 설치했는데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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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흐흫 이게 뭐지?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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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이 어? 신발 밝히지 않았어? 어? 뭐? 뭐 바뀌었어? 헐 아니 왜 막 다 다 바르니까 맞음 다 발 다 발랐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